육아를 하면서 집안일을 동시에 하기 쉽지 않은데요. 아기띠를 사용해야 아기를 얻고 보호자의 업무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기띠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아기와 부모님을 위한 안전한 일상처럼 자연스럽고 편리한 아기띠 추천 5가지 시작합니다. 제품 판매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베이비비온 베이비 캐리어 미니 3D 메쉬 아기띠입니다. 가격은 13만 990원입니다. 베이비 캐리어 미니는 착용과 조작이 간편한 신생아 아기띠로 유연한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아기를 안을 수 있습니다. 머리바지 조절근과 다리 단추가 있어 아기의 목과 다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모든 버클이 원터치로 작동하고 전면에 위치해 있어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조절과 입고 벗기가 쉬워 보호자 누구나 착용 가능한데다 부드럽고 공기가 잘 통하는 3D 메쉬 소재로 땀이 빠르게 마릅니다. 아기 성장에 따라 두 가지 포지션으로 착용할 수 있는 베이비빈 베이비 캐리어 어떠신가요? 다이치 루이 3인원 올인원 아기띠입니다. 가격은 15만 9천원입니다. 다이치 아기띠는 아기 성장과 포지션에 따라 럼버 서포트를 엉덩이 시트, 앉은 키 높이 조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백 시스템으로 뒤에 보형물을 적용시켜더니 심하게 굽지 않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브드 헤드 서포트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의 목과 머리를 지켜줘 아기들이 안정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이치 카시티에 사용하고 있는 우레탄 코어 소재로 엄마와 아기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이치 아기띠 어떠신가요? 티에고 제로 베이비 캐리어와 아기띠입니다. 가격은 7만 6천 4백원입니다. 티에고 제로 베이비 아기띠는 올 에어메시 소재로 통기성은 높음은 물론 기초 체온이 높은 아기의 열배출을 빠르게 도와 사계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컴팩트한 초경량으로 아기의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접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의류 맷이 패턴으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양손 자유롭게 일상생활하듯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띠 전용 일체형 친바지도 포함돼 아기가 무고 팔거나 볼이 닿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피해고 아기띠 어떠신가요? 에르고 베이비 옴니 360 쿠레어 아기띠입니다. 가격은 14만 1,510원입니다. 에르고 베이비 쿠레어 아기띠는 신생아부터 토들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아기의 골격과 성장을 안전하게 지지해줍니다. M 포지션으로 아기의 고관절에 무리 없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C 쉐이프로 척추와 엉덩이를 이어 아기가 엄마의 뱃속처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3D 메쉬 소재로 통기성이 뛰어나 사계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별도의 패드 추가 없이 신생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360도 올 포지션으로 아기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에르고 베이비 360 쿠레어 아기띠 어떠신가요? 메리튠 얼티민 메쉬 휴대용 부스터 아기띠입니다. 가격은 12만 2,710원입니다. 메리튠 얼티민 메쉬 휴대용 아기띠는 500g의 무게로 아기와 부모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kg 이상 아기부터 36개월 아기까지 더 이상 아기띠나 힙시트가 필요 없을 때까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한 아기의 체형에 따라 허벅지 쿠션부를 대폭 강화하고 등받이 길이는 더 길게 설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석 버클로 더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메리튠 얼티민 메쉬 휴대용 아기띠 어떠신가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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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